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때이른 장마가 지금은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가 호남 지방과 경남 남해안으로 지나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70mm, 특히 제주 산간 지역은 1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고요. 또 남해안 지역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워지는 건 아닐까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오후부터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는 23도선에 머물렀던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은 30도, 내일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시 커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늘겠고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도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 높을 거예요. 서울이 30도, 춘천과 대전, 청주와 대구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약간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에 내리는 장마비도 내일 오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